분노의 질주는 속편을 거듭하면서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액션의 극한을 추구한 영화입니다. 그 바람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마블이나 해리포터 등과 더불어 21세기에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영화일 정도죠. 이미 10편까지 이어진다고 공표했으니 제작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영화가 이번에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빈디잘과 이 시리즈를 구축했던 주역인 폴 워커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남긴 7편을 지나 이제 우린 폴 워커 없는 분노의 질주를 보게 됐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8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감독이 재차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분노의 질주를 잊게 한 1등 공신인 저스틴 린과 그의 뒤를 이었던 제임스 완이 모두 떠나고 에프게리 그레이가 감독으로 왔습니다. 과연 분노의 질주는 자신의 맹성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분노의 질주의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약간 갈릴 것 같습니다. 분노의 질주에 특별한 애정이 없는 관객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액션을 비롯한 볼거리만으로 충분하시다면 여전히 만족하실 겁니다. 반면에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글쎄요... 우선 분노의 질주 8편은 액션을 한층 더 보강했습니다. 5편에서 이미 드웨인 존슨이 합류했고 7편에선 제이슨 스타덤이 악역으로 힘을 보탰었죠. 급기야 8편에선 폴 워커의 빈자리 때문인지 제이슨 스타덤이 연기한 데카드까지 팀에 합류합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중요한 대목에서 딱 그다운 액션을 보여주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이슨 스타덤의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 식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뜻밖에도 홉스와 짝을 이뤄 꽤 괜찮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벌어지는 액션도 그렇지만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게 합니다. 브라이언이 빠지면서 홀로 남겨진 도미닉을 대신해 홉스와 데카드가 브로맨스를 보여줄 것도 같죠. 어쩌면 이런 구도 때문에 빈 디젤과 드웨인 존슨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하면 시리즈의 무게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쏠리게 될 테니까요. 당연하게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액션 이상으로 자동차가 할 수 있는 액션도 커졌습니다. 예고편을 잠깐 소개하면서 자칫하면 가도 너무 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분노의 질추는 4편부터 액션의 스케일이 커지고 격렬해지면서 시리즈의 본질 자체에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나뉘기 시작했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8편은 방점을 찍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조하지만 실망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액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감독이 이탈리안 잡에서 보여줬던 솜씨가 이 영화에서도 제법 빛을 바랍니다. 특히 뉴욕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분노의 질추답게 또 한 번 새로운 액션을 보여줍니다. 시리즈 사상 최고의 IT 기술과 접목시킨 장관이 펼쳐지죠. 비약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뭐 언제는 안 그랬나요? 3편부터 시나리오 작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크리스 모건도 이런 장면은 마음에 걸린다고 실토했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8편에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장면은 21세기에 걸맞은 적당한 상상력을 불어넣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잠수함과의 대결은 가히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촬영한 보람이 있더군요. 예고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딱 하나를 제외하고 박진감 넘치게 잘 찍었습니다. 다만 이 영화의 액션들을 흥미진진하게 보면서도 내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분노의 질주가 맞는 건가? 다들 저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어쩌다가 도로를 누비던 영화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 결국 원인은 각본입니다. 제가 너무 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한 건 액션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 정작 너무 멀리 가버린 건 각본입니다. 가급적 관대하게 보려고 해도 8편의 각본은 이 시리즈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습니다. 한간에 분노의 질주가 우주로 나가는 건 아니냐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현실적인 악당을 상대로 자동차를 타고 싸우는 일종의 작용단이나 의적이었다면 8편은 무슨 지구방위대로 변했습니다. 이전까진 자동차 액션의 하이스트 무비를 혼합했다면 이번엔 007 시리즈에 어울릴법한 악당을 등장시켰습니다. 이게 분노의 질주에 적합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액션만이 아니라 이야기의 스케일까지 키운 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션만 놓고 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이지만 과연 저런 액션이 이 영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악역도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연기는 좋은데 캐릭터가 약합니다. 해카로서의 실력이나 야심에 비해 종종 중2병에 걸린 환자처럼 말하니 카리스마가 확 떨어지더군요. 가족 조율을 강조하려다가 무리수를 든 것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폴 워커의 부재에서 온 영향이 이거죠. 도미닉이 남성미가 강하다면 브라이언은 영화의 온기와 유연성을 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으나 그가 빠지면서 도미닉에게 모두 집중시킨 탓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게 빈디젤의 욕심 때문이라면 조금 나눠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본을 칭찬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도입부를 비롯해서 시리즈의 정통성을 간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비록 과하긴 했으나 가족주의를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발단으로 뒀다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데카드처럼 전편에 등장했던 캐릭터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쿄 드리프트를 멋지게 재활용했던 것처럼 캐릭터도 다시 불러들여서 제 몫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단, 한까지 죽이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데카드가 팀으로 합류하는 과정은 썩 매끄럽지 않습니다. 더 공을 들여서 설득력 있게 그렸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진행하고 맙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에 쫓겠다는 게 느껴지죠.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합니다. 분노의 질주 8편은 트랜스포머 시리즈 같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그 밖의 것에서는 큰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유머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어쨌든 분노의 질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보지 않을 수는 없는 영화입니다. 더군다나 8편, 9편, 10편을 3부작의 형태로 제작한다고 하니 더 놓칠 수 없습니다. 이건 직접 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끝으로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오랜 팬으로서 감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 속에 브라이언이 존재한다는 걸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그가 죽었지만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더군요. 7편의 엔딩에서도 보여줬던 제작진의 그런 성의 때문에라도 차마 미워할 수 없으니 앞으로도 전 분노의 질주를 보러 극장에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